안녕하세요. 마을 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잘 완치가 되가지고 이렇게 이 3마를 여러분들께 바로 찍을 수가 있네요. 목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네.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엄마 화장품으로 ASMR을 한번 찍어볼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댓글 보니까 누가 이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좀 협력을 좀 구해가지고 여러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율. 이거는 새거 입니다. 제가 원래 알로에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알로에를 준비를 못해서 이거 로션인데 그리고 아까 이거. 이거 먼저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 이거 마스카라 하고 이거는 립.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한번 시작하려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용할건데 일단은 또 우리 일본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를 또 해드려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에 좋은 하루 되니까요. 오늘 하루하루 생일 수준입니다. 오늘 마마의 화장품에서 내가 Under일 수준입니다. 좋은 하루 되니까요. 아마 한국어화기 때문에 일본어화도 안고 가야 되지만 한국어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Rachel어와서 한국어화기 때문에 한번 찍어내는다고 하면.. 이제 일본어를 할 것입니다. oin MASA는 일본어 제작되는데 마, 마, 데. 자, 안녕히 계세요. 여기 간단하게 일본어를 해봤고요. 일본 채널이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다. 한국어로. ASMR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또 코로나가 갔었는데요. 뭐, 나와드렸어요. 2주간에. 안 돼. 코로나는 진짜 걸리시면 안 돼요. 목이 너무 아파요. 진짜.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향수 ASMR 있을 때보다 좀 더 정량한 소리가 나는 느낌. 왜 이렇게 marque..? ėiam disabilities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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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면은 피부를 편안하게 다독이는 한국 자연의 원료 어린 숲 그래서 영어리 더하네요 이렇게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볶는건가? 아 볶는거네요 아이고 볶으러하니까 괜찮네 귀가 간질간질하죠? 나이스 자 여기도 자 자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바라는거겠죠? 어? 이거는 발라도 괜찮을까? 조금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속냄새가 나네요 아 아 아 아 음 아 아 네! 되게 수분이 장난 아니네. 와우 엄청 수분이 촉촉한 느낌이 강합니다. 네! 자 그리고 플라스틱을 준비를 했는데 왜 준비를 했냐면 얘를 여기다 뿌리고 이걸로 져 버릴 거예요. 향수 느낌 난다. 그 개빈 클라임 향수 그 소리 나는데? 그쵸? 굉장히 청량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3D 처리가 또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네요. 아 말랑말랑해. 오덜토설. 아 네 지금 밖에 차가 다니네요. 보랑보랑 소리 나죠? 엑셀을 그만 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 밟으세요. 이게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좀 뭐지? 빙상화하고 있으면은 항상 아파트 앞이 오는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 엔진음이 진짜 엄청 맞아요. 진짜 엄청 그 뭐라하지? 집이 좀 떨리는 느낌. 그 페이스 알죠? 음악 들을 때 그 페이스. 붕!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제 귀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제 뿌려볼까요? 일단은 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또 저의 피부에 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만 바를게요. 그냥 볼에만 살짝. 아이 좀만간 소리가 이상하긴 한데. 좀 쫀득해 보세요. Wasn't nothing. 맨날잡 얼마원eman. 자게 팔렸으니까 이제 한번 엄청 많이 뿌려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플라스틱 이 통에 담을겁니다 소름이 막 떴죠 자, 이 붓으로 이렇게 섞을거에요 상상만해서 아주 너무 좋지 오케이, 뭔 느낌이 들어야겠죠? 갑니다 정확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영상을 위해서 오케이, 정도면 됐다 너무 많이 짜는데 알로에로 해야되는데 알로에가 없어요 알로에가 다 사용기간이 지나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ASMR이 사용할 생각을 못하고 버려버렸어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은 못하는데 부족한데 내가 생각한 그런 느낌인데 자, 갑니다 이제 좀 뭔가 그를 쌓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더 해볼까? 더 해볼까? 뭐야 벌써 이정도 썼어 어떡해 이거 새건데 새건데 여러분 벌써 이정도나 써버렸습니다 아이고 괜찮겠죠? 좀 마음이 아프네요 뭔가 자 갑니다 삶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아 나쁘지 않네요 utedly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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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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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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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오는 거야, 이거? 안이 어떻게 오는 거야? 안이 어떻게 오는 거야? 별로인가요? 또 어떤가요? 안이 어떻게 오는 거야? 안이 어떻게 오는 거야? 안이 어떻게 오는 거야? 이거는 별로다. 이거는 이 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만 해야겠는데, 이거지? 그치? 이거지? 아, 네. 안열한 느낌이었구요. 마지막으로 이거 두개 남았는데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이게 화장품으로 돌아다 보니까 시간도 안보고 그냥 훅 지나가버리네. 훅! 마스카라입니다. 아, 이 소리.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건가? 아, 뭔가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 하나 사드리지 뭐. 아, 이 소리가? 아, 이게 소리인데요? 살짝 안들어가는데? 자.. 자.. thy.. ese.. 불러folemas.. tic.. han.. Kart.. 빨대 Others GIikt Stato Chen Lamb 그럼 MIT 핵 아 네 뭐 이거는 지금까지만 하고 뭔가 더하면 혼날 것 같긴한데 손에는 안 묻었습니다 다행히도 자 일단 마지막 립스틱인데 아 이 소리 이거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아까 이거하고 연동해서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이런 소리 좋아요 이런 소리 좋아합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아 너무 좋은데 레전드인데 그쵸? 그쵸? 이러한 소리를 내는게 참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약 조절을 잘해가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아 아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아주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화장 ASMR 네 화장품을 좀 가져다가 한번 해봤는데 아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다음에는 쉐이빙 폼으로 아까 여기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쫙 해가지고 그런 영상도 아주 소리가 구독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다음에는 일본어 ASMR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어 공부 겸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다음에는 일본어로 쉐이빙 폼이나 저 키보드도 사용을 해서 한번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ASMR도 아주 고퀄리티 해소리를 여러분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듣기 편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집중할 때 저의 모습 입이 약간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거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구요 마지막도 인사는 예이니까 일본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야죠 어디서 인사도 하나 하거든요 안되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늘의 마의 개쌍인 개쌍인 을 사용하고 영상으로 촬영해봤습니다 어떻게 좋은 소리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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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영상에서 키보드 や 쉐이빙 펄 사용 아까 플라스틱 엑소 정말로 매우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오늘은 접근 고생하시기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일본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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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영상 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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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